안녕하세요 이 채널 주인 알렉티와 귀엽진 않지만 푸짐한 상무님의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알렉티의 할머니 댁에 가서 신제 좀 치려고 합니다 할머니 집에 가는데 맛있는 케이크 하나 사고 가려고 합니다 항상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닌 것 같아서 우리 아버지는 다리가 좀 안 좋으셔가지고 요양 중이십니다 집에서 할머니는 올해 75살이신데 할아버지는 작년에 세상을 떠나셔서 많이 울적하실까봐 시간이 날 때마다 자주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이 언제 다시 올지 모르니깐요 사실 할머니는 몇 년 전부터 이곳 요양원에서 지내고 계십니다 할아버지가 이제는 안 계셔도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이곳에서 같이 지낼 수 있어서 어머니께서는 마음이 한결 편안하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나는 계속 어릴 것 같았고 나이가 들어가고 가족을 뿌린다는 것은 먼 이야기 같았는데 주인 사람들의 경수사를 치르다 보니 이슨나도 어른이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서양에서는 가족 간의 정이 한국에 비해 적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특히 독일의 시골 지역에서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도 자주 만나는 것 같습니다 보면 더 정이 든다구 시간이 되더라도 자주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면서 정이 든다구 시간이 되더라도 자주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사실 무엇을 크게 이루어 본 적이 없습니다 막연하게 외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독일에 왔었습니다 그렇게 독일에서 어느덧 알렉디와 4년 동안 같이 지내고 있고 그렇게 독일에서 어느덧 알렉디와 4년 동안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 할 수 있는 거에만 집중하는 게 마음 건강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엄청 먹었네 진짜 너무 많이 먹었어 할머니가 오시면 항상 맛있는 거 해주시는데 항상 가게장 가기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퀴고니는 제가 합니다 감사하잖아요 몸도 안 좋으신데 항상 준비해 주시고 독일에서 저도 독일 당하는 건 아니지만 독일에서 느낀 거는 좀 살아가는 게 심심한 게 많이 있거든요 한국처럼 노래방이나 이렇게 볼 때 많은 것도 아니고 하긴 한데 좀 심심한 맛? 그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할머니가 아유 접시 닦지 말라 하시는데 어떻게 안 닦습니까? 옛날에는 할머니 집와도 제가 독일어가 못해가지고 솔직히 잘 이해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한 4년 동안 독일 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다 이야기가 통하고 말도 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게 그래서 올 때마다 좀 더 가까워지는 느낌? 방금 할머니랑도 이제 제가 다음 달부터 일 나간다고 하니까 좋아해 주시고 그런 게 좀 기쁘네요 알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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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польз애자는 우리 로스에 못하는lagen? 아 글쎄 이제 بال疑問 시원한ち 아멘 만약에eg어를 밀리지 몰랐 Bush had월에 말했을 때 그니깔 나 깜짝 놀랐고 기능도 안 끝까지 30 아 저의 믿기 않아도 아니 아 그니깔 그래서 시원해 시원해 triang현한 후 기능 중 이제 26살? 엄마... 안 이제 안 이제 네, 이번에 다시 말한다고 근데 오늘 좀... 엄마한테 이제 쬔어 she's 30 또 조금 더 제 엄마가 태어나서 너무 어린다 나여서 너희 또렴 제 엄마가 같이 나지 언제나 나 35살 35살 너희들... 그래서 제가 너무 늦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너무 늦게 일어났어요 이제는 좀 더 늦게 일어났어요 카우치에 앉아있어요 콜라 좀 줘요 그리고 제가 이거 2개 만들면 감사합니다 이거 2개의 아이를 만들어요 저희가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장난식으로 말했지만 저희도 졸업을 앞두고 있고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같이 일을 하나하나 준비하면 결혼생활도 꿈은 아닐 것 같습니다 큰 돈은 안 맞지요 이건, 작은 돈이 두고 저거 다는 다 소금이 남았다 이 돈이 들어왔어? 네, 그럼? 네, 아시죠? 네, 지금 같은 돈이 들어왔어? 그냥 작은 돈이 들어왔어? 네, 감사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Dareln 그래도 저의 백선을 사용하고요. 제 아이들은 더 밥을 전화하고요. 다시 obten 하나. также 나는 그 가장 가장 좋아하는 육식 정도. 그리고 이 아이들 너무 더 밥을 먹고 김치까지 주문합니다. 추가로 해야죠? 더 더 밥을 좋아합니다. 이 시트는 없죠. 나 왜 그맇? 루이스는 매운 거 좋아하는데, 마린은 매운 것에 취약이니까. 루이스는 매운 거같은데, 루이스는 매운 것에 대한 우리 아버지에서 또는 석 매우 흐흥이 알렉치도 처음에는 매운 걸 잘 못 먹었는데 저랑 같이 한식을 먹다보니 한국인의 매운 맛에 눈이 떠 버렸습니다 취미도 김치만두기로 저에게 아주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조금 촉촉하셔야 할 것 같아요 김치 ремон치? 한 번 김치를 체크해 봐볼래? 한국 코리얼이네 그렇다면 우리와 같이 온다 한국 코리얼이쟨 우리에게는 한 번 더 Programs 안녕하세요! 회장님이 어린아이 하나야 근데 띄 Touch에 썰어 먹자 응, 왜떄히 있어 양배추는 것 같아 다 Added 근데 너의 맛을 맛보자,하니까? 네 나이가 들수록 꽃이나 나무들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번에 왔을때 여기에 말이 있었는데 말이 계속 있는지 모르겠네 보시나요 여기 말 있는거? 저번에 왔을때 집에서 먹은 편집이 자꾸 들었어요 집에서 먹게도 좋고 비행기 자고 오워라운 휴가 다름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점심을 준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는 식품이에요 마지막에 먹었나요 boom 먹으면 더 맛있네요 그런데 내 어머니가 저녁 말해 주셨으면 우리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왜요? 나요, 우리 너무 괴롭히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행복했지만, 만약 내 어머니가 말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저희도는 대한민국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는 다시 한번 먹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단 한번 먹어볼까요? 장모님 댁이 좋은 점이 식사하는 곳에 TV가 없어서 밥을 먹는 동안 서로 있었던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식사 시간도 급하지 않게 즐길 수 있어서 밥도 더 맛있어지는 느낌입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어머니는 일러 가시고요 이제 곧 9월 모두들 한국어로 여행을 떠납니다 아레띠 가족이 많이 좋아하겠죠? 저희는 지금 걱정 반, 설렘 반만입니다